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은 항상 외로운 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.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크게 참견하는 걸 꺼리는 편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요. 그래도 저도 외로운 걸 마냥 좋아하진 않죠. 슬픈 걸 마냥 좋아하진 않고요. 어느 정도는 서로의 범위 안에서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참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또 사람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해봅니다. 자 적당히 서로에게 참견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죠. 맞아요.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또 아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힘을 주기도 하죠. 그러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뭔가요? 인생에서. 저는 글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.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걸 또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뭐랄까.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중심에 대한 것들. 중요한 것.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는 것.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. 우리 모르잖아요. 우리 모르잖아요.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. 쉽게 대답을 잘 못하면서 다른 것들은 대답을 되게 잘하죠.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. 이 말.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. 아프면 환자지. 무슨 청춘이냐.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. 물론 저는 양쪽 다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운동할 때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. 너무너무 힘들고 첫 주에는 막 너무 힘들고. 와 나 이거 어떻게 하네. 못하겠다. 못 걸어다니겠어. 다리가 너무 아파. 이렇게 되잖아요. 근육이 뭉쳐서. 그런데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근육량이 늘면서 괜찮아지거든요. 그게 다 사실 근육을 운동으로 억지로 상처내서 그 안에 이제 다시 재생시키고 더 키우고.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어떤 무게는 견딜 수 있는 근육량을 만들고 그런 느낌이거든요. 상처를 주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.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이제 내가 버티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크게 다치게 돼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.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. 마음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육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. 마음이 가슴에 있는 근육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. 네.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또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다면 그런 건 또 이제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더 큰 마음의 병을 얻지 않겠죠.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좀 알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나의 마음이 어떤지 좀 자주 설명을 해야겠죠. 감사합니다.